Oh my 양산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최근 들어 불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양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진단 과정 및 확진자 발생 시 행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비상근무하고 최근에 또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사실 잠깐의 시간도 좀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단 과정입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개별 연락을 받으시거나 본인의 증상을 통해서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에 오시면 의사의 검진을 통해 검체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이 검체를 보건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시젠의료재단 중 한 곳으로 보내 분자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동 시간이랑 검사 기간을 합쳐서 결과가 나온 데까지 약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비상입니다 지금까지 확진 환자는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 경남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 병상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자 경증 및 무증상 환자 전담 경남권 생활치료센터를 12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소재한 KB 손해보험 인제니움 사천연수원을 경남권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고 24시간 동안 전담 의료진과 운영인력을 상주시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만일이 사태에 대비해서 인근 진주 경상대의 병원과 협력해서 응급상황 대처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혹시 내가 확진자와 접촉을 하진 않았는가 인근에 확진자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가족이 확진자와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은가 등등의 많은 걱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발생 지역 이동 동선에 대한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 공개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 사실은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서도 피해 사례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는 공개하는데 왜 우리시는 안 하는가 하는 질문도 많은데 사실 동선 공개를 하는 거는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동선 공개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접촉자 분류가 다 됐고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안전하다 이렇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특정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공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 확진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우리 시에서 보호해야 되는 시민 중 한 분이시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접촉자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진자 진술을 통해서 1차 동선을 파악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어제 제가 돌아다닌 동선을 시간대별로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도 어제 뭐 했는지 바로 떠올리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나 본인이 확진자로 진단받은 상황에서 많이 당황스럽고 본인도 불안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떠올리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3일 전에 내가 갔던 장소를 시간별로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건 더 어렵겠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 내역과 핸드폰 위치 추적을 실시해서 시간별 이동 동선을 특정하고 통합관제센터 CCTV, 동선 내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서 역학조사관 입회 하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장소별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자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접촉자들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각 동선에 있는 장소들은 긴급 방역을 실시합니다 만약 감염자가 발생한 곳이 의료기관이라면 코어트 격리 있죠? 통째로 봉쇄될 수도 있습니다 웅상중학교 교직원 확진처럼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는 현장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즉각 대응팀을 꾸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때는 통보 10분 만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1, 2일 오전까지 도건소 전 직원이 다른 확진자 동선 파악을 마친 후 교직원과 3학년 학생 전체 검사를 11시까지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자가격리 전당 공무원들이 배정됩니다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자가격리자의 불편사항 해결을 돕는 일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대처는 시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위생 철저, 마스크 잘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방역지침 지키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자기 자신,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는 힘은 본인한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월평균 150시간 이상의 야근을 하며 사실 주말이 없습니다 10개월간 지금 매일같이 출근하고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도 본인의 업무 외에 현장 CCTV 분석, 검체 채취 동원,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악플 같은 거에 상처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동선 공개 왜 안 하냐, 다른 지자체 봐라 하는 게 뭐냐, 왜 일을 이따위로 하냐 특히 이거는 진짜 와... 저한테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글들을 진짜 극한으로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볼까 봐 사실은 좀 무서웠습니다 비난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원고를 준비할 때만 해도 코로나19가 확센 사이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심각하진 않았는데 현재 지금 영상에 나가는 시점에서는 경남도 전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간 실시에 들어갑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 올 한 해 힘든 시기 보내셨는 걸로 알고 저 또한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었는데 올 연말 좀 이제 당연히 모임 같은 거나 이런 거 자제하시고 최대한 안 하시겠지만 감염병 예방 수칙이나 이런 거 잘 지키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셔서 남은 올 한 해 좀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양산 시민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이겨내고 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 식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감염병 예방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시기를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